자 지금 1조 5개 팀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많이 웃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이천에 걸그룹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이천에 2조 한 팀 먼저 보시고 걸그룹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첫번째 팀 여섯번째 팀 한번 모셔볼까요? 자 모셔볼까요? 자 이 각설이는 힘이 좋기로 소문난 각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미사미 은사미 은사마 시작! 아 목소리가 너무 안맞다. 다시한번 시작! 은사마!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으니 어허 헛품바가 잘도 헌다. 어허 나은사미가 잘도 헌다. 웬만에 이르기를 화호와 비난하고 우리여 진지면 푸짓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되 그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가 힘들고 사람은 할 때 그 행색은 할 수 있으나 그 성내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평택에 계신 이렇게 우리 관중들이 지식과 텀방 있는 분이 많이 오신 줄 알았더니 박수소리가 죽은 놈 방구소리도 만도 못하냐. 은사마 인사드려요. 자활이 선자는 천부지 유혹하고 이불선자는 천부지요 아니라 순천자는 전하고 악천자는 막으리니 무겁고 수구하고 짐진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이런 편의식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홀벅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고통받은 사람들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자전한 사람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 놈이 왔는데 대체 요 놈이 어떤 놈이냐. 태양민 고개는 천사의 사람과 만별의 직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놈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누가 우리 오천만 국민입니다. 내가 불취를 해주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농사꾼으로부터 낚시꾼으로 소리꾼 땅꾼 지객빈 사이꾼 남복꾼도 아니요. 구멍난 냄비나 부러지는 냉장고 채취란 땜댕이 석쩡이 환쩡이 지매댕이 보입쟁이도 아니요. 그럼 니가 누구냐. 엿장시 똥구멍은 진득진득 공기장수 똥구멍은 바삭바삭 기름장수 똥구멍은 미끈끈 방울장수 똥구멍은 달랑달랑 소금장수 똥구멍은 짭짜름해. 소시정에 보니까 우리 지금 짭짜름하다고 말하는 팬네들은 애인을 사겨도 꼭 어떻게 소금장산을 사기고 지랄이야. 팬 놈 잡놈 이놈 처놈 죽일 놈 살릴놈 왁따 떼놈 니가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각설인. 자 은삼이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가 평택기구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쳐. 그리고 저기 심사 보시는 분들 절대 학력이나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팬 놈 잡놈 이놈 젊음 소리 왔다가 떼놈. 자 은삼이가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각수들이 사랑한거 불러드릴텐데 시전서전을 박수 한번 쳐야지. 둥다라락딱 저시고 둥다라락딱 저시고. 시전서전을 읽었느냐. 유식 크게도 참자라고. 노노맹달을 읽었느냐. 대문 대문 찰도공. 막걸리 사발이나 마셨느냐. 콜쭉 크게도 참자라고. 품바하 품바가 찰도공. 이래도 한세상이고 저래도 한세상이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여기 오시는 평택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200년을 살고 300년을 더 살면 뭐하겠어.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이 하루하루를 사느니 오늘 하루 가진게 있으면 없는 사람한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참되온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어. 어머님이 술쳐. 배주잔으로 만들었지. 누가 세상을 만들었어. 전능하시킨 장제님. 실수로써 만들었지. 실수로써 만든 세상. 배주잔으로 빈지지. 전직하네. 옹달 주세. 서서 살 땐 배고생이오. 죽었음께 불쌍하오. 어허 나 내 어머니 불쌍하다. 어허 나 내 어머니 불쌍하다. 어머니. 뭐 달라고 달라서. 이렇게 날 빠진 차라리 마치나 말지.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잘만 먹고 사는데. 어떤 놈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편안히 사는데. 어떤 놈은 배가 고파서 빠가 쪼가리를 혼자 먹고도. 감옥에 가더만. 어머니. 뭐 팔라고 달라고 말이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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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나는 시식을 나오시고. 미유국까지 드시면서 고생하고 우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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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몸에도 달라고 날라든가 달려거든 달라고 날라든가 달라고 날라든가 달라고 날라고 날라 여론실 말이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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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우리 나를 어서 어머니 이 못났을 사시지 어머니 그 말까지라고 소송하고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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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랄아 부릇밟아 박수 한번 주신 분이야 아무튼 여기 우리 오신 어머님들 200살 300살까지 건강히 사시고 행복하겠습니다